세이 마이네엠 세이 마이네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작 리버스 에프터 버스 아직 할게 많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은 올 얼락돼있습니다 얼락이 모두 프로에 얼락이 되어있는 얼락이 되어있다는게 다 잠겼다는 뜻이 아니야? 이게 어떤 분께서 이메일로 저에게 자기가 직접 다 했다고 주셨어요 보시면 다 풀어져있습니다 이 무음표 아이템은 얼락은 되어있지만 먹지않는 아이템들이구요 전부 다 풀어져있습니다 챌린지도 보면 야 아닙니다 제가 잠깐 아까 하던건가 이거 챌린지도 보면 다 깨져있어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깼있더라구요 다 풀었기 때문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 패치했는데 이번 패치로 블루워무라는 곳을 가야지만 뭐 허쉬로 잡을 수 있고 또 리리스는 원래 게이지 두칸이었는데 그 스페이스바 액티브있죠 이게 네 카드로 네 바뀌었고 그 다음 아자제른 데미지와 차치 시간이 그 현상파 차치 시간이 낮았다고 하네요 보시면 뭐 아무튼 그러네요 뭐 그거 다 얼락 안되어있어요 메가스톱 안 깨져있잖아요 그럼 깨면 되는거지 뭐 자 그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모드로 한번 출발하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시가 아니고 아 고민이에요 지금 이걸 목표를 뭘로 잡을까 허시 허시 잡으려면 정말 짱짱한 템퍼밍 아니면 이번에 허시 말고 그냥 끝까지 깨는건데 신규 아이템을 뭐 어 좀 새로운 아이템을 좀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신규 아이템 파밍좀 할게요 메가스톱 넌 메가스톱 이기지만은 자 일단은 황금왕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넣어주세요 허시도 허시인데 기다려봐 일단 무조건 신규템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신규 아이템만 골라먹을 것 같지만은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일단 이거 폭탄을 터쳐서 흐으으 갑자기 자 일단 신규 아이템 돌립시다 돌리고 돌리 히히히히히히 collaborative 유우 엑스 라지에 Wet기 때문에 자아 나왔네요 돌려볼까요 어어 몬 스트레프 해 야 이거 잘 기본템이긴 하지만 야 이렇게 boats 신규템이랑 컷하면 쩔지않겠냐? 신규라면 알았다 알았다 내가 정말좋아한 아이템인데 다른 신규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테크템 나와도 먹을거야 테크템 자 일단은 엑스라지네요 오! 삐푸이 삐푸 어허허허허허 드디어 먹었는데 아아씨 일단 또 달방 가보겠습니다 아아 정말 제가 진짜 정말 엄청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아아 이건 엑스라지기 때문에 돌리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황금망이 바로 나오고 안나오고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이 노말로 하면 잘 나옵니다 황금망이 근데 이게 하드로 하면 황금망이 잘 안나오더라구요 돌리겠습니다 네 저 아이자 황글라 안합니다 뭔가 기존에 있는 영어가 좋아요 저는 전 미국어가 좋습니다 오케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이지네요 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포스트잇 뭐야 어? 뭐야? 이거 미싱노잖아 미싱노! 우와 미싱노다 왔다왔다 하는거에요 이거 데메지 좋나? 닿으면 상태 이상거래요 어 진짜요? 어? 닿을때까지만 기다립시다 어 각도 뭐지? 미싱노죠 미싱노 게임보이 보고 야 안닿.. 안닿는거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돌려도 안.. 돌리면 안됩니까? 이게 알아 저도 어떤건지 알았는데 아이 먹어 야 먹어 어쩔수없어 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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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와 한대만죽 죽어 혼들만죽 죽어 그죠? 얘는 몇초 있다가는 한 3초 있다가? 아이씨 아이씨 일단 시드모드용 시드모즈 따라왔던 경로 그니까 이거 폭포가 줄여야돼 아이씨 이건 좀 별로다 그죠? 이건 좀 많이 별로여서 저 아이템은 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런 아이템을 먹는걸 원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남았네요 뿅! 돌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아이템 일단 저는 액티브 아이템 말고 펩시브 아이템이면 좋겠어요 먹어서 뭔가 제 눈물의 변화가 있고 제 스터드의 변화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펌이 좀 할게요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내용에 제대로 된 뭐 시간 알려줄테니깐 그걸 돌리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야 안에 테크템 말고 뭔가 좋은 아이템이 굳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뿌우우우우우 스마트팔이 얼리 있던거죠 돌리 계십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연 어 뭐야 무릎이 대가리 어 얘 누 오우 얘 보조딜이네 보조딜 뭐 스탯스 떠갖고 이거 뭐야 내가 눈물을 자주 발쌓 안하네요 얘 내 공갬력 그대로 나가는 거야 아 진짜? 야 이거 완전 좋은거 아냐? 그럼 제가 공석을 올리면 공석도 올라가나요? 오 좋은데? 공석 올리면 공석도 올라가나? 공격력만요 아 그래요? 오 그럼 좋죠 이거 이거 그대로 갑시다 좋네 내 공격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죠? 제 공격력은 강해집니다 늘 슈퍼 슈퍼 자라납니다 가볍게 피해줍니다 밧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 컨트롤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처럼 앉아서 뉴뉴뉴거리고 있겠지만 제 컨트롤은 세계차인은 아닙니다 1분뒤 느낌이상 틀렸어 자 일단 색돌도 한 번씩 봐주세요 제가 색돌을 게임하고 있으면 색돌 이런거 잘 못보거든요 야 밧줄 여러분들 나 적절하게 달피했네요 아이 귀여운 징그라쓰 이게 뭐였더라 제가 아이템을 다 외워야 되는데 아이템을 하는 BJ는 아니어서 오케이 여기있네 색돌 뽀긴데 여기서 적절하게 짱돌라왔으면 좋겠다 떼헷 슈발 아 이거 정말 싫어요 차라리 소울아트 한개 주는게 나아요 좋았어 이걸로 떼헷 딸국 딸국 아 나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거 새로운거잖아 뭐야 얘네 이게 뭡니까 제가 방금 뭐 주소 뭐라 나온거지 영원도 미국어로 잘 몰라요 킵 유어 프렌드 클로즈 클로즈 뭐야 빨리 당신의 친구가 다친다 뭐야 뭐지 이게 아하 패터리 한대 뭉쳐요 아 그래요 아 진짜 큰게 큰게 좋네요 아 근데 너냐 개빡치게 아 나 싫어하잖아 너도 알고있잖아 내가 너 싫어하는거 그래 알아서 눈 유도리니까 빠져야지 자 일단 뭐 스탯에 변화가 없다보니까 데미지는 좀 답답하죠 자 왔어 폭탄있으면 좋았을텐데 야 왜 그쪽 찌그러졌냐 앤마 아 가볍게 피해 가 이색 야 허허 야 맵이 쫓다보니까 힘들잖아 허 唱 accompaniment 쯔 헥 흐흐 해애 흐흫 흐흐흐 좋습니다하 오우 좋은거 나왔어요 아아 정말 정말 좋은거 나왔어요 저한테는 아 일단은 뭐 빨리가는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팜이 가는게 문제니까 폭탄도 없습니다 아 일단 방어와 전부다 돌돌아 가겠습니다 쥐어봐 폭탄아 가야겠다 이거 하시는게 없네요 팩도 빨간거 쓴다 진짜요? 어 그러네요 팩도 빨간거 쓰네 좋은데 자 내려갑시다 2턴으로 갑니다 에디어스 자 이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아야지 이거를 적절하게 깰 수 있는데 아마 여기서 한 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쥐어봐 아 쥐어봐 오케이 가볍게 펴줍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자 대가리 스파클링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오케이 열쇠 나왔다 열쇠가 정말 중요하죠 열쇠와 폭탄이 중요하죠 아아 쥐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쥐어봐 오케이 그렇지 아 이거 불가능했네요 자 이거 위에 밀쳐서 그렇지 안 돼 아 돈 먹을랬는데 이야 이야 ㅆ이 체력이 많이 없다 아 슬프다 뭐지 이럴수가 체력도 없는데 허니론 안다아! 안다아! 좋았어 흐하하하하하 야 안다 안다 야 잠깐만 나 체력 없단 말이야 좋아 이치구리 여기서 죽이는게 넷! 상쾌해 여긴 된대 안 됐네 헤헤 그럴 수도 있죠 빨리빨리 죽어 이 몸뚱이 귀여운 자식아 너무 깨물어주고 싶어 아앗! 흐흐흐흐흐흐 자 위로갑시다 트릭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안다앙! 조심해야 됩니다 엉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보딜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름 또 괜찮네요 열쇠 먹어 아유 통장 먹어주고 오른쪽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방 안 나올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희망 하나 갖고 가는거죠 저러분들 황금방 나와주세요 네? 자 포기했는데 여기서 초점하게 뿌옇뿌옇뿌 그렇지 씨발 여기서 어 어 야 아니 어떡해 자꾸 이런것만 나오냐 열쇠 부족하잖아 지금 음? 이렇게 죽여주고 오케이 흐흐흐흐흐 잘 안 남았다 헷 제가 죽을 줄 알았죠 흠 건방진 너무 시에끼들 저는 이런걸 죽지 않아요 아 얍 맞으.. 맞을순 있어도 죽지 않죠 저 보조이 은근히 세네요 당연히 저 거의 공속이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르신적 합시다 그렇지! 안녕하세요 콘니찌와 십어어어 방송으로 동성은 영향이 없데요 그 하지만 데미지의 영향이 있겠죠 빨리 뒤져주세요 자, 갑시다 심간문이 어.. 아이씨 꺼져라 이거 먹는게 낫, 낫, 낫같지? 그래 먹자 그렇지.... 얘는 뭐에요? 얘들 인큐? 리리스 거잖아 리리스거 오 voices 얘도 눈물 똑같은건가 쫨단 제가 붙어 댕기기 때문에 오 Cafung 자 일단 이거 버려볼게요 이거 버리면 야 이거 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.. 제가 지금 갖고있는 부적이 이거에요 갖고있으면 얘가 붙습니다 오오 인사이드아웃 아니 뭔소리야 좋네요 이게 자 일단 비밀방을 찾아볼게요 아 이거 뽀개고 싶은데 갑시다 야 거기 트리플샷급이잖아? 쪘는데 자 나와주세요 비밀방 뿌오크 예여여여여! 야 오늘 좋은데? 저 처방 내려갑니다 아디어 아유 야 좋아 야 뭔 허시야 인마 허시 말도 안돼 야 지금 2개월 했다고 허시가 된애들은 진짜 허시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허시 진짜 무조건 필수적이 필수템이 파리그 뭐야 뭐냐 뭐냐 여러분들 구피셋이예요 구피셋이 뭐 먹을 수 있냐고 지금 데미니 솔직히 쩝니다 데미니 괜찮아요 지금 개쩍은 데미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거길 그걸 가야죠 하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인거 알잖습니까 상황 안되는거 모르면서 전라대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갑시다 맨쩍 조심해 이새끼들 촌납 빠르게 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위로갑시다 황금만 바라놨으면 좋겠네요 자 조심 야 근데 좋다 이거 모아주는거 펫도 모아주는거 좋네요 오케이 돈도 어 폭탄도 바로가기자나 어 바로가기자나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거 터졌어요 자 갑시다 갑시다 컴온 어 귀엽잖아 거기서 데미지 미쳤는데 쥐이바 앗 어 어 어 쥐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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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정말 저는 저 아이템 자신 안먹기로 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당한적이 있어서 절대 안먹기로 다짐했습니다 닥쳐 야 구토자면 삼구토 나가네 삼구토? 엥? 삼구토 나가냐? 아 구토가 뭐 수수수수천말로 나가던데 안먹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쩔어 야 저 폭탄냄이 아 지금 눈물집이 미쳤거든요 내려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야 일단 저기 가볼까 저거 괜찮은데 오케이 깨주고 자 대가리 오픈 대가리 오픈 아가리 오픈 아깝다 다시 한 번 아가리 오픈 지금이야 아하 그렇지 안녕하세요 오케이 폭탄 먹어주고 저기 한번 갑시다 폭탄이 꽤 있으니까요 지금 메이즈때문에 개빡치네 일단 달방도 갑시다 안녕하세연 설마 이거부터 부십시다 데미지업 쇼바 데미지업 야 왜그 황매끄롱 야 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 데미지업이 남았잖아 미쳤다 야 야 이거 대각이 돼 쇼바 까 스마 아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mont 舞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 issues 데미지업 몇 개로먹어어어 야 Noah 야 진짜 미쳤다 미친 거 아니라 이거 야 나도 할 말애 없어 지금 야 진짜 오랜만에 퍼뜩 서졌다 문 iven 이건 진짜 운이 좋다는 말을 딱 써도 됩니다 자 황금망금 한 번 돌려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게 15원이 이게 뭐죠? 일단 이거 들고 돌릅시다 폭탄 5개사 아 mantle지 않네요 허시 솔직히 이걸로 허시 못잡아요 연사나 데미지가 더 좋아야되요 체력도 많아야되면 그럽시다 뿌우우우우 세잇 어 뭐야 파리플라이 이거 보조 딜 아닌가요 보조 딜 그죠 이거 보조 아닌가요 영어는 완전 소환자인데 오케이 일단은 사주어갑시다 자 일단 2번판에 대박 대박 좋았어요 올라갑시다 그님 따라가는 길 따라가면서 눈물 쏴요 아 그래요 좋네요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 야 근데 이번에 소울아트 이런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데미지 이런건 정말 좋은데 지금 뭐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소울아트 이런 운 체력 운 이런건 없습니다 어우 이따 먹자고요 데미지 미쳤는데야 데미지 진짜 좋아 어떻게 데미지 쩔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정도면 미쳤죠 지금 내 데미지 어어 야 어어? 뭐야 지금 두개야? 좋아 침착해 침착해 야 여기서 설마 그거 상점에서 보드들 좋아지는거 먹으면 금상천하 아니겠습니까? 존나조심하는데? 존나조심 이씨! 괜찮아 이게 괜찮은게 저반방에 안갔으니깐 아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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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더기는 괜찮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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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 어 쏘 오케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뭐야 룰렛 락스 돌을 돌리는거야? 룰렛 락스는 뭐야 룰렛 락스 뭐지 돌을 오브젝트 돌을 오브젝트로 바꾼다고? 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 돌같은거 야 당연히 여기 큰 방이지 큰 방 아 여기 아니네요 룰 돌을 오브젝트로 바꾼다고? 자 일단은 돌 맞는데 아 여기는 아니네요 어 여기도 있네 아 나라나다라다자 나라나다라나다 날아다니는거 좋을텐데 자 여기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헤어 스타버치에 아 또 쏘라트도 있네요 아 말하지맞다는 자 일단은 다 돌아볼게요 게이지 채우고 일단 왕부터 갈게요 컴온 하하 데비지 야 이게 눈물 데비지야 야 하하 진짜 야 우리 아놈 미쳤다 아이씨 아아 대박좋네 이거 돌립시다 이거 뿜 일단 먹어야지 beh 여기서 얻을만한 그런건 없기때문에 일단 먹읍시다 도 concepts 여긴 2개밖에 없고 be 내가 내가 정말 많은걸 바랬나 그러면 못먹ct잖아요 왜 먹을 생각이에요? 죽이면 되지? 전 이거 먹을 생각이 없는데요? 설마 얘를 잡았는데? 안 나오네요 말했잖아요. 적은 건 아니라고 그렇네요. 아 이거 소울아트 사고가야겠네요 폭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 수 있겠지만 어? 에잇! 직접! 뭐지? 에잇! 어! 좋아! 야! 뽀개서 đầu이 judged 저기서 설마 그펠 저 하나뜫담 지랄하네 일단 황금박 돌립시다 한 두 번 돌릴 수 있네요 노잼워치 안 사요 네, 안삽니다.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삽니까 돌립시다 뿌였뿌였뿌우 sed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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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에 아니, 화낭 하는거 아닙니다 야, 일단 체력 깎고 아, 저 피카반도 가볼까요? 네, 이것은 믿을만한게 안됩니다 아니, 나 체력없잖아, 침착해 뭐, 침착해 가시 같은건 밟으면 안돼 가지는 무조건 도망쳐 알겠지? 너 그런 배운 놈이잖아 그지? 흐흐흐흐흐 자아 아하 좋아요 안죽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아씨 아 고민많이된다 아 일단 돌립시다 돌려서 좋은거 놔둬게돼 뭐야 와일드샷 텐가이다 으하 텐가이다 야하 반달이잖아 월화창추 야하 텐가이다 진짜 야하하 야 이거 좋은건가요 여러분들? 저 와이파이 같기도하구요 자 일단은 이게 좋은건가 헌혈을 해서 죽는것 보다는 일단 이걸로 돈 뺍시다 자 PDA는 꼭 먹어야할거같아 PDA 노드임보치 안먹고 PDA는 꼭 먹겠습니다 쯧 오케이 뭘지? 스피드업 좋습니다 그리고 소와라트 갑시다 어 텐포트 뿌어어 짜발 자 갑시다 PDA가 PHD 압니다 근데 PDA가 발음이 더 편하긴 않나요? 뭐 어떻게든 뭐 부르는것은 뭐 저희 마음이니까 일단 내려갈께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꿀팔았습니다. 자 내려갑니다. 배터리 안사요? 안삽니다. 인줄 알았는데 배터리 사야지. 인줄 알았는데 안삽니다. 내려갑니다. 비일방 없나요? 아씨... 아 존나게 씹어징킹댄. 아 개빡치네. 왜 이렇게 존나게 징킹댄. 비일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야 비일방 없앤마 내려간다. 뿌였뿌였뿌였뿌. 갑시다.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. 야 여러분들 5천밀 넘게 보겠는데. 2.7개척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지금. 야. 진짜 눈을 말씀드리는데.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. 한 번씩 추천과 즐겨찾기. 옛날에 추천을 눌러달라고 진짜 눌렀는데. 요즘은 여러분들. 더 귀찮아지셨나봐요. 이 돼지새끼들 아닙니다. 갑시다. 아 길동이고 그거네. 아이씨. 조심조심. 여기서 악마만 갈수 있는 기회야. 모두가 알지. 악마만 갈수 있는 기회를 막 놓쳐서 그러면 안돼. 으앗네. 으앗네. 어어 야. 좋은데 여기. 일단 희생은 해야겠지만은. 추천요새 오리나요. 안눌러서 안 눌러서 고쳐진거 몰라. 야. 데미지 전다. 진짜. 이거 텐가이. 텐가이 왕거른거 같은데 진짜. 야. 이러면 좋은게 뭡니까 여러분들. 상점. 자 이러면 야 하이브 다이브 근데 이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안돼!! 막대결에 맞았다 야 없네 소울아트 일단은 일단은 폭탄사서 무조건 꺼내 일단 이거부터 뭐지 스피드업이네 아 이딴거 뭐 안되는데 야 일단은 야 아이 왜 넣는거야 돈을 너는 나 아주 좋아요 uxka 유오홡오홝하 자 하이브 야 일단 두껍두 뽑자. 더 뽑아 야 좌 뽑아 저 사모 뭐야? 설마 조코아니냐? 애인ild feature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 temper 일단 외저iration터 어 쉬 equal 자 그럼 나라들 해 놀 수 있어 나라들 이용수 있고 으허 나라들 수 있고 야 일단 좋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못먹은готов는 막 먹을 수 있었죠 뭐지? 뿌~~ only anterungs 하아...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스틱몬 핸드? 이게 뭐야 여러분들? 올해도 3개 쩐다 진짜 스...뭐... 아 뭐 타임? 근데 일단은 저것보다는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뭉치거든요 뭉치면 난 세...세몬이야? 죄송합니다 야 길이... 오케 내가 왔던데네요 오케 폭탄 뽀개는데 여기서 죽자라게 짱떨이나 쏘란트 치웠습니다 안녕하세요? 쏘란트 치웠습니다 잘못먹었어 아 그러네 잘못먹었네 헥 미야만냐 갑시다 야 근데 아아 이거 허시는 진짜 잘하면 될 수 있는데 허시는 근데 이게 블루웜을 가야된다면서 야 근데 진짜 쩐나 지금 나스테에 하이브까지 먹었기 때문에 쿨핏에 꽃 만들어야 돼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쿨핏에 만들 수 있어 아 근데 너무 크다 이거 아아이 관통목음하고 허시 당연히 하죠 이게 허시 퍼팅 중에 첫 번째 패턴인가요? 그 정말 귀찮은게 있어요 그 막 팔이 존나 나오는거 그게 그게 그 뭐야 폭탄 아니면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조심조심 대헷 대헷 오케이 뭐지 뭐지 갑시다 조심 일단 왕 갑시다 안녕하세여잇 귀시다 귀시귀시 허허 귀시다 귀시 뭐야 이 이상한 촌뜨기새끼 빨리빨리 빨리빨리 딜어 잉크 데스윙키는 피해줍니다 야 여기서 진짜 개쩔지 않냐 이 정도면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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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 이거 돌리자 뿌우 dass 어 흡 bible 12IPS poision 이거 데미지 올라가길烫했는데 전첩을 싫어합니다 말 거야 데미지 올라가는데 저는 솔직히 연락을 판단하기 힘들어서 갑시다 상점이 뱉어있잖아요 상점이 지금 이게 안 보이잖아요 상점이 왼쪽 밑였나 아니네요 이럤더라. 이쪽이었어? 이처밀쪽 어. fram 상고합시다 잠깐만 맞ыв fam 하나 들어옵시다 뿌ø 보험 생키 ㅎ 시바 아필 갑시다 하호 야 좋은데 시바 야 템 개뭐 야 초래템 맞춰진다 자 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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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우아루 우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egg 먹어야겠네요 자 일단 야 이거 먹자 이거 얌? 이거 먹어주냐? 야 일단 다음반 분명히 악마반 꼭 나올거야 미도 인신치 않으면서 내려갑니다 아디오스 주전 고맙습니다 자 일단 갑시다 야 진짜 이거 아 메이즈 괜찮아요 다른 것보다 낫죠 훨씬 낫죠 가볍게 햇볕대고리 탐구리 피해주면서 오케이 먹어줍니다 데미지 개쩔어 지금 야 데미지 미쳤는데 진짜 나? 야 허신데 아 8분 남았네 여기서 내가 이 판에서 굿빛에 맞춘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멈툴때 뭔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거 해야겠죠 2에서 지금 눌러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왼쪽 가볼까요 쩌쩌쩌쩌 오케이 여기서 100% 데미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레드업 갑시다 아 근데 이번에 악마방에 꼭 떠야돼 전체데미지 주고 빨리 스킬 받는게 훨씬 낫겠죠 오른쪽 갑시다 왼쪽 갑시다 자 허씨 깬 적 있나요? 허씨 도전한 적 있는데 허씨 오류 있잖아요 그 오류 때문에 못 깬 적은 있어요 한번은 도전했는데 정말 아깝게 죽었습니다 아닌가 오케이 오 좋아요 아 바로 한번에 이거 황금방 꼭 가야됩니다 여기 마지막 그거에서 황금방 무조건 갑시다 황금방에서 적은거 나올수도 있고 야 황금방에서 난 나오는거 아니냔 앵? 난 나오는거 아니냔 이쪽에 우리 친구들 갑자기 친구들 죽여주고 갑시다 아 왜이렇게 멀어 아씨 마치 너와 나의 사이처럼 마치 아이와 나의 사이처럼 왜이렇게 뭐냐 오케이 여기있네요 빨리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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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대가리 씹어주고 오이씨 타냐 몇개 먹는거야 오이씨 타냐 몇개 먹는거야 오이씨 타냐 몇개 먹는거야 오이씨 타냐 몇개 먹는거야 오이씨 네개 먹었어 야하하 하하하하 상조로 가야겠죠 야 로고오옵 야아 올스테 4개 먹었네 올스테 다 먹었어요 어 어 아이씨 야 일단 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 배터리 그게 그거에요 두번쓰는거 두번 저 스페이스바를 두번쓰는건데 저는 돌리는거잖아요 그럼 두번 돌리는거에요 굳이 쓸모가 없어서 한 번 그냥 두번 사용되니까 한 번에 한 번 쓰고 아껴 쓸 수 있는게 아니고 한 번에 두 번도 다 쓰는거에요 그래서 별로 뭐 다이스랑은 시너지가 안좋죠 일단 쓰고 준비하고 갑시다 이리 오너라! 뿌! 좋습니다 딥이 개쩔죠? 자 덕댐이 쩔었고 자 여갔어 오케이 잡았어 양마방기만 제발 제발 제발! 아하 팩트나 씨발 저 뚱댕이 뭐야 아야 어떡하냐 어떡해 야 팩트먹어야지 어떡하냐 아악 봐봐 야 어떡해 야 이거 돌려서 쿠피아이템 두개 나올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아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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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둘 다 먹어?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팩트나 먹고 고리자 오케이 팩트나 먹고 돌리겠습니다 둘 다 좋아요 아 그럼 먹자 씨발 뭐지 이거 소큐버스? 데미지 부스터? 내려갑니다 일단 뭐 없죠? 내려갑니다! 좋아요 일단 내려갑시다 자 일단 소환사 쩝니다 진짜 언노 체력 안나와죠 괜찮아요 자 일단 무종 노린 다음에 눌러주면 나갑시다 지금 5분 남았어 거의 5분 자 거의 5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주고 갑시다 쥬아악! 오케이 지나갑니다 아니네 지나갑니다 오케이 야 지금 쩌는데 지금? 탱가있네 진짜 어휴 눌러주고 빨리 갑시다 자 야앗앗앗앗앗앗앗앗앗 이거 이거 안갈수가 없다 이거 안갈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씨바 왜 난 저런걸 모른채로 갈수 없지 어 왠지 여기 있을거야 여기 있는거 같아 어 아 여기 여기 보스방 있는거 같아 좋아 뭐야 원 메이크 원 뭐지기? 침착해 침착해 모두가 침착해 너 너무 막 가다가 죽는다잉 아줌마 빡치잖아 그지? 아 뭐? 침착해 아 저거 커지는거에요? 필요없네요 야 나 악마셋댔네 악마셋 나 너무 맞아 진짜 아 침착해 침착해 흥분하지마 오케 흥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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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서 꼭 나와줘야돼 계속 캄아아앍! 좋아! 좋아! 좋아어서! 구피구피 뭐야 저 빡대가리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 돌려놀려죠 빡대가리야려면 저 뭐야 뭐야 돌려 뿌 아 아아아니마니깐 구피구피구피구피 무조건 구피 먹어야돼 정권하라 저구피벌아 정권없어 구피구피구피구피구 아 화장초가 됐는데 아는데 무조건 돌릴거야 아니 돌려구피 먹을거야 이거 잘하면 허시각이야 진짜 허시각이야 뿌어어어어 뭐냐ㅏ오 뭐야 뭐야 쪼 뭐야 뭐야 쪼 뭐야 야 쪼 뭔템이야 야 R의 아저 CMov 새로운 아이템이네 저거 생관? 뭔가 체력인과 관리되있는거 아니야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... 이거 그냥 일종일수마저 영구-악마-버조투-1 아 그래요? 그럼 이거 먹고 내려가자 이거 그냥 괜히 돌렸다 이거 이거 헛이 불가능해요 에이 4분 남았는데 걔가 지금 19피라서 리버스 크루스맵이네요 혹시 뭐야 얘들아 인생상 세웅지만 모릅니까? 아직 모릅니다 지금 제 템이 좋긴 하지만 제가 전에 도전했던 것 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딨냐? 얘 혼자 죽었네 와 세미 쩔긴 쩔다 진짜 어? 자 일단 채우고 갑시다 어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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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악! 씨발 설마는 씨바 뭔 설마 자 일단 본전 일단 본전이긴 한데 아이구 갑시다 굿빛 없이 깨는 분이 있긴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스태스룸 불가능한 생각이네 저는 아 얘네 시간 진짜 잡아먹는데 아이 맞았네 오케이 체력도 많이 없다 보니까 자 위로갑시다 야 야 근데 템각이 쩐다 이거 호 이거 효과가 그냥 커지는 것 밖에 없어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넓다 대진 것 밖에 없습니까? 혹시? 야 혹시?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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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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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씨발 흐하하하하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존신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존신아 데미지는 미쳤다 야 이게 관통만 된다면 남만 먹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남만 먹으면 바로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일단 먹읍시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었네 일단 그 호시는 갈 것 같긴 한데 호시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가리 대가리 오픈 그렇지 어 빡대가리 조심하십니다 올라갑시다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컴온! 데미 괜찮네 진짜 그쵸 데미지 완전 괜찮은데? 데미야 데미 뭐야 데미지 야 이거 그냥 가 이거 그냥 에잉? 에잉 이거 그냥 가는거 아니냐? 일단 갑시다 뿌얼! 오오오! 뭐해 이거는 라자오 라자오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일단 갑시다 허시? 악마마 나옵니다 야 가자 가자 야 가보자 키도 많아 아 체력없다 안보이는거다 도움 안되는거 16개 많습니다 갑시다 아냐아냐 어 야 이거 오른쪽 오른쪽 이거를 먹으면 솔직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먹으면 한번에 파밍할 수 있잖아 여기서 많아 어 이것도 뭐야 이거 왼쪽 이거 위쪽 뭐에요 다이스 없잖아 대신 그래도 뭐 그런거지 뭐 아 이거 사고 돌릴까요 잠만 다스 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쓸데없어 얘만 잡으면 끝이에요 어차피 다이스 없어도 돼 까 먹고 야 이거 뭐야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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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야 몬스터 돌리는거면 이거 몬스터 돌리는거 아닙니까 그죠 몬스터 돌리는거면 설마 개도 설마 개도 쓰레기 나오긴 나왔어요 설마 개도 보사 안되잖아 역시 야 이거 이럼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삽시다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어? 허어 허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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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다 다이스 유다하고 먹지 아 아니야 다이스 살려놔라 유다 아깝긴한데 아깝긴한데 어찌겄냐 어? 저거 뭐야 구리드 대가리 있네 저거 일단 왼쪽 어! 체력업 말 비버도 있네 아이씨 아 뭐야 어? 다이스는 뭐 필요없지만 눈물이 돈으로 박혀요 이게 뭔 말이야 솔직히 파밍이 쓰레기인데 이게 이거 야 돈나가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자 이거 하하하하 야 개가 지나네? 그냥 간지형이네 간지형 얘는 뭐야 분보? 분보는 귀엽네 야 이거 야 뭐 야 뭐할까 이제 여기서 일단 텔레포트 지워봐 알략? 배드가스인데 야 저금하고 가자 아아야 가자 깰 수 있을까 여러분들 깰 수 있을까? 내 레거시 남기고 열어라 가자 가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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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